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레트 홍변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논론 남자 정작가님이 한탕 놀시려고 이번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살짝 봤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존 바실런이죠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미 해병의 어떤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오딘이나 이런 전쟁의 신이 지상에 잠깐 놀러왔다 간 건가 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무쌍이라든지 전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유명한 일화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건 퍼시픽의 등장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퍼시픽을 찍느라고 했는데 퍼시픽에서 너무 막 띄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 전공 기록을 보면 오히려 진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좀 축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확격한 공을 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배경부터 해서 수요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이나 사진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고요 1916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4년부터 37년까지 미 육군으로 입대해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병대에 갔을 때 마닐라 얘기를 많이 해서 별명이 마닐라존이라고 별명이 불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트럭 운전수로 잠깐 일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군대에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아마 존 바실론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1940년에 미 해병대에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됐는데 원래 사병으로 입대 신청을 했는데 해병대에서 보기에는 육군 경험도 있고 재입대니까 부서관으로 임명을 해서 해병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다음 해 진주만 공습이 시작되면서 미 해병대가 본격적으로 태평양에 진출하게 됐고요 존 바실론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죠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죠 네 경력직으로 돼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병사 사병이라고 부르지만 병사라고 부르는 게 맞죠 용사라고 부르네요 요즘은 하고 부사관 장교 이렇게 구분하는데 미군은 부사관과 병사를 포함해서 묻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군이랑 계급체계나 이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그 해병대 사병 그러니까 부사관 포함입니다 사병 중에서 메달 오브 아너 유명하죠 그다음에 해군 십자장 네이비 크로스를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둘 다 하나 받기도 어렵죠 둘 다 받은 유일한 인물이고요 이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퍼시픽에서 이제 등장했던 등장인물 중에 하나고 이제 배우 배우 이름이 또 하필은 존 세다예요 약하다도 아니고 세다 세네 진짜 세보인다 그리고 배우도 이제 이름이 같네요 그리고 실제 인물과 존 바실론과 존 세다 배우의 외모가 완전히 닮은 건 아닌데 뉘앙스는 풍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닮았거든요 이태리계의 같은 이태리계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제 과달카날이 이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 일본이 이제 태평양 이제 동남아와 태평양을 진출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미국과 호주의 연결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를 점령해버린다라는 게 이제 최종 목표였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원래의 배경은 뭐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어떻게 신이 도와서 그랬는지 미군의 완승이 돼가지고 했지만은 일본 연합함대의 전력은 거기에서 뭐 크게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충분히 싸울 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전력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열쇠에 있던 게 미군이었고 그래서 일본 대본형에서는 아 우리가 호주를 전체를 진격해 들어가려면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겠다 그것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었고 거기에서 충돌한 여러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과달카날이었죠 아 그래서 해병대가 과달카날로 몰렸구나 노르방대 상륙척전이 그래서 육군이 운영된 거고 그렇죠 해병대 태평양의 해병대가 다 있으니까요 과달카날의 위치를 딱 보게 되면은 미국이 호주로 가게 될 때 그 중간선이고요 항모기동부대가 어쨌든 절반 정도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항모기동부대를 대신할 육상비행장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과달카날 섬에 일본군이 먼저 공병대 일본군 해군 공병을 서령대라고 부르는데 서령대와 해군부대가 들어가서 비행장을 만들죠 그런데 이게 미군 정찰기에 들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서령대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서령대의 상당 부분이 또 우리의 조상분들을 대한민국 징용당한 그렇죠 맞습니다 서글픔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벌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보고 나서 여기에 일본이 알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나겠네 위험한데? 라고 해서 그게 대략 한 8월쯤에 완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직전에 공격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과달카날 전역은 양쪽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해병대도 그때 장비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고 일본은 되게 유명한 게 있죠 해군이 과달카날에 비행장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본영에서 과달카날이 어디야? 육군에서 그랬지 대본영보다는 과달카날이 어디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서로 손발도 안 맞았고 좀 복잡했어요 손발을 떠나서 서로 왼 수직이 아니었는데 과달카날? 그거 뭐 중요해? 이렇게 했지 그래서 과달카날에 미군이 기습적으로 상륙해서 해병대가 비행장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미 해군의 가장 최악의 패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보섬 회전에서 미 해군이 박살납니다 뭐라고 하지? 퍼시픽에서 나오는데 밤새 싸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 우리 해군 어디 갔어? 이런 거예요 바닷속에 네 바닷속에 있거나 아니면 퇴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급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가서 그 미군이 해병대가 남은 비행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겨우 하나 내린 트랙타, 불도저 그 다음에 일본군이 남겨놓고 간 삽, 곡괭이 이런 거 가지고 했고요 보급도 당연히 안 됐죠 20세기에 미군이 제공권이랑 보급선이 막힌 유일한 전투일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떤 착오를 했길래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보섬 회전에서 글자 그대로 미 해군이 녹아내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과달카나레와 해병대가 착륙하고 나면 미 해군이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원래는 사실은 폭격이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뭔가 잘 안 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과달카나레는 이미 진주에 있던 일본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폭격도 거의 없었지만은 유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지상 전력들을 몰아내고 비행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 해병 1사단 최종적으로는 6개 사단이 창설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1사단 2사단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1사단이 다시 당연히 선봉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해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폭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을 엄호해 줄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싹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해군 항공대가 툭 하면 날아와서 이제 비행장에 폭탄 떨어뜨리고 이제 주변에 미 해군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해군도 밤에 와서 한포 사격하고 한포 사격하고 돌아가고 아니 왕짜죠 그러니까 이 미군답지 않게 제공권이랑 재해권이 다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 해병대가 아니어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악착같이 비행장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이걸 앤더슨 비행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제 미드웨이 해전 때 전사한 조종사 이름을 땄자 거기에 이 모든 전쟁 상황을 주둔했던 일본 육전대가 제대로만 육전대에다가 알렸어도 일본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게 과달칸 자기네 해군이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재해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질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고 또 공격 자체를 그 많은 병력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축차 투입하면서 다 녹아내려간 거죠 그럼 이제 얘기하시죠 제28연대가 원래 미드웨이를 점령할 부대로 들어갔다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깨지고 나니까 이 부대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 부대 이제 이치키 대자가 이끄는 부대라 이치키 부대라고 부르는데 이 부대가 먼저 상륙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후속 부대랑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미군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가 가서 일장기 한번 휘두르면 미군이 알아서 항복할 거야 라는 식의 근거운 망상을 그게 왜 근거운 없다기보다도 그때까지만 해도 연합군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마디로 지상군이 발을 들이면 그게 거기가 딱 녹아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자감이 생긴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 이제 이치키 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군이랑 많이 싸워갖고 이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중국에서는 일단 일본군이 착각하고 닥돌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일단 그걸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미군 중에서도 가장 독종이라는 해병대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해병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화력이나 뭐 전투력은 일본 육군의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 글자 그대로 전멸당했고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도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군 부대를 투입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전이 벌어졌는데 존 바실론이 이제 활약했던 거는 이제 10월 24일에 벌어졌던 룬가 전투였어요 이게 미해병대 살짝 실책한 게 남쪽에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일본군이 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룬가 전투 요강 방면에서는 아주 소수의 병력만 대대급 병력을 배치했는데 방어선이 2km가 넘었으니까 2.3km 네 2.3km였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막내 좀 어려웠죠 과달카나 지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 과달카나 섬이고 비행장은 해안가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상륙했는데 바로 비행장에 상륙하지 못하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륙을 하면서 이제 쪼여들어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때 이거 잘해서 한 번에 우와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일본도 통신도 안 되고 손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파견됐던 일본군 참모가 작전의 신이라고 하는 트지 마사노부였어요 신은 신인데 좀 병을 많이 좋아하시는 신이죠 그러면서 축차 투입이 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교통이라 통신이 잘 안 됐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는 기회를 잡은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해병대 주력이 다른 쪽에 있었고 야습을 하면서 제대로 들이쳤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존 바실론이 있었죠 기관총 부대를 이끌고 있어요 두 정의 기관총이 있었는데 이게 미군이 자주 쓰는 M1919 브로닝 기관총 있잖아요 브로닝 기관총이? 네 좀 길쭉한 아니요 아니고 M19191 측 순행식 맥심 기관총 비슷한 거였어요 물집어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 태평양 전역과 유럽 전역에서 미군은 거의 7대 3 정도로 유럽 쪽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도 유럽 쪽에 최신 무기가 많이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해병이었거든요 해병대가 좀 지금도 제일 하순이지만 계속 그런 무기체계들을 좀 구형의 무기체계들이 많았다는 거 퍼시픽에도 나왔지만 이제 육군은 이제 M1 개런드 들고 있는데 해병대는 이렇게 볼트액션식 스프링필드 들고 있어서 이상하게 육군이 주급된 저기 개런드를 해병대가 들고 있네요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독립군들이 보통 사용했던 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날 밤에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야습을 하는데 존 바실론이 두 정의 기관총을 배치해놓고 이후 기관총을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해서 쏘는데 그나마 유리했던 게 뭐니 이게 순행식 기관총이라 발사 지속 지속은 끝내줬거든요 이게 그렇죠 꽤 오래 갔겠어요 그렇죠 총력을 막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치면 벙커에 마린이 들어있는데 저글링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는 건 똑같거든요 일본군은 저글링 취급해도 되죠 여기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밤중에 공격해 오는데 그 이 기관총 소리가 달라요 총소리가 그래서 남들 다 이렇게 스프링필드 쏘고 있는데 이제 이 두 정이 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고장나요 그렇죠 총이 두 정 다 탄피가 걸린 건가요 탄피가 송탄불량 이거 이제 발사가 어쨌든 안 되는데 밤중에 쏘다가 탄이 안 나가면은 고장의 원인조차 몰라요 근데 이제 당황하죠 네 존 바실론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총알 하나 가지고 이 송탄불량을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이게 이제 전선이 워낙 넓으니까 여기서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방어선이 뚫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총을 들고 20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쏘면은 여기 총신 부분이 물이 뜨거워지거든요 이거를 장갑을 들고 해야 되는데 야 장갑 어디 있어 근데 뭐 그 와중에 어떻게 장갑을 찾겠어 그래서 이걸 들고 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심지어 밤중이니까 일본군이 중간중간 나타나요 일본군도 왔다가 방어선을 자기도 모르게 돌파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길 가다가 이제 둘이 진짜 영화 에피소드 보면 가다가 툭 말쳤는데 어떤 새끼야 했더니 이제 일본군이 온다시야 막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총알이 또 모자르잖아요 대대본부가 한 100미터 90미터 뒤에 있는데 대대본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총알을 들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일본군이 마주쳐요 이런 경우 되게 혼선이 혼란이네 진짜 그리고 이제 가셔서 동상 보셨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급하니까 총을 들고 쏴요 람보처럼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게 이게 살아있는 람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쌍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갈겨버렸다 심지어 뜨거워져 하고 해서 화상을 입는데 그래서 들고 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람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터미네이터에서 미니건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반동 때문에 불가능 무게도 있고 그래도 20kg짜리 쇳덩이를 손에 들고 있고 이 반동까지 하면 거기다 이제 장갑이 없어서 이제 총신을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거였거든요 당연하죠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뻥 아니야? 이랬는데 이 총을 들고 쏘는 걸 목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동상도 이렇게 기관총 들고 찍는 사진이 있고 전사에도 디테일하게 해병 전사에도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밤새 싸워서 다음 날 심지어 총 쏘다가 이제 일본군이 방어선 앞에서 이렇게 막 무더기로 쓰러지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진짜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쏘면서 막 일본군이 쓰러지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약간 일종의 벽처럼 생기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나가서 시체들을 이렇게 퍼뜨려 놓는 거예요 사격 그게 안 보이니까 시야 확보 시야 확보 안 된다고 시체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린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드라마에서 나와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그나마 많이 봐준 실제로 더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발도 안 돼 이럴까 봐 오히려 드라마에서는 약간 축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더 퍼시픽 2화에 나온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는 존 바실러 중심으로 한 미군이 해서 그날 그 전공으로 그 유명한 메달 오브 아너를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본군은 얼마나 그날 연대급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는데 사망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중에 3분의 1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분의 1이요 죽은 것만 3분의 1이면 뭐 다치고 어쩌고 하면 거의 연대가 녹아내린 거죠 절반이 녹아내린 거죠 거의 영화 퓨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고호동 전투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흙더미 속에 있던 그 기관총을 꺼내서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일본군이 때로 몰려왔다가 이제 막 싹 쓸려나간 장면인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영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포화 속으로 포화 속으로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존 바실론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계속 전선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해병 5사단으로 배치돼서 2호지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거기까지 했으면 그냥 히로인데 그렇죠 진정한 히로가 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레나 바실론과 만나서 레나 바실론 병장이었죠 그런데 레나 바실론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산 게 1년도 안 됐어요 7개월 7개월 정도 하고 사망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죠 왜 재혼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레나 바실론 부인이 얘기했던 거 최혜선과 만나고 나면 차선은 선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멋있죠 당신도 퇴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교관으로 잠깐 있다가 45년 2월에 시작된 2호지마 전투 하필 45년에 미국이 겪었던 최악의 상륙전이 아니라 미해병대가 겪었던 유명한 영화 나오죠 2호지마를 배경으로 한 클린티 이스투드 감독의 영화들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깃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아버지의 깃발이랑 같이 찍었는데 평가는 조금 더 좋았던 게 2호지마에서 온 편지 그걸 이제 양쪽을 그렇죠 서로 이제 중심을 달려두고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첫날 일본군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보통은 해안가에 집중하고 있다가 반자이 돌격하면서 이제 끝냈는데 그렇죠 2호지마에서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거든요 그러면서 미군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그전까지는 상륙전 해서 이제 몰고 들어오면 이들을 몰아내려고 반자이 하고 그냥 돌격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여기서는 안 한 거야 안 하고 그냥 결정적일 때 천보다 본 거죠 첫날 미해병대 사상자가 2천 명이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전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존 바실론은 이 와중에 또 전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부하들도 구하고 막 전차도 이제 안전하게 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편지가 뒤엉키는데 존 바실론이랑 베테랑 부사관 몇 명이 이제 단독으로 특공대 같은 걸 돌격하면서 이제 미군 일본군 참호도 폭파시키고 이러면서 진격하다가 박격포탄에 전사합니다 이제 실제 전사에서는 박격포탄에 맞은 걸로 나오고 퍼시픽에서는 이제 총에 맞은 걸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네 퍼시픽 8화에 로 기억하는데 8화에 보면 총탄에 4발를도 맞고 이제 전사하는 그때 존 바실론이 전사했던 장소가 당일날 미해병대에 가장 멀리 진격했던 얼마나 얼마나 그러니까 존 바실론이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정말 하드캐리했네요 전투를 그렇죠 그리고 이 전사 이후에 해군 십자장을 받게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받았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운 셈이죠 그리고 이제 이호지마에서도 사망자가 워낙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호지마가 이제 도쿄에서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이 중간 정거장으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본토로 간 자기네 본토로 가는 비행기 폭격기의 코스 숫자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경보를 줄 수 있고 여기 활주로가 있었거니까 여기 있는 전투기가 떠서 중간에 공격을 할 수도 있었죠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희가 작전지 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진격 방향을 바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로 진격 맞아 전선을 나중에 그것도 안되니까 했더니 전선을 조종했다 그런 얘기 당했다라고 해야 되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이호지마 같은 경우는 전투가 진짜 한 두 달 정도 넘게 벌어지면서 미군 사망자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두 달 나중에 나중에 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까지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네요 근데 미군 사망자도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조그만 섬에서 이렇게 싸워야 돼 했는데 이걸 모두 불식시킨 게 미군 폭격기가 불시착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섬에 왜냐하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승무원들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통계에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육군항공대 승무원이 거의 만 단위가 넘는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해상에 착수하면 생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원래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당연히 이호지마를 공격했었고 나중에 워낙 사망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회의도 있었지만은 그걸 또 불식시켰던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스리바치산의 해병대가 깃발을 걸 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번째 깃발이긴 한데 해군 장관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죠 저게 미해병대 500년을 보장시켜 줄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유명한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도 이호지마는 미해병대의 중요한 전공지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존 바실론이 전사했다는 거는 이게 막 소설로 쓰면 굉장히 극적인 구성이 되는 거였죠 하필 또 전사한 날짜가 레나 바실론의 생일이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제 요리병이었거든요 이제 기름을 쏟아서 병원에 다 실려가야 될 정도 였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는 수많은 사람의 정신을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뭐 유명한 예정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거기서 전사했던 병사보다 PTSD로 자살한 병사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몇배배 더 심한 장소였었는데 존 바실론은 그걸 이겨내고 전 여기서 그 한 이 인물의 그 어떤 뛰어남도 물론 뭐 그렇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운 게 그렇게 전공을 세운 사람을 기리는 미국의 태도라고 보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어링급 포위함의 한 명으로 바실론함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지금 알레이버급 72번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도 이어받았네요 네 바실론함은 바실론함이 이어받고 한 번은 122번입니다 벌써 122번까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병사들까지도 분명히 그 시생까지도 고이 기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있었던 진주만 공습에서 무공을 세우고 전사한 핸더슨 수병에 대해서도 그래서 과달카달의 미군이 수성한 그 비행장 건설한 그 비행장 이름을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하고 물론 지금은 유엔 회원국의 하나인 그 솔로몬 제도의 국가의 국제공항으로 바뀌었지만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존 바실론 무쌍을 찍었던 존 바실론 인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 작가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상국지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쌍이네 진짜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물 내지는 전사 또는 어떤 지역을 가지고 정 작가님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만나 뵙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곳으로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에 함께 경례 밀당